이렇듯 너를 원해 그대는 연애만 이해할 순 없을 거네 멤버들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저야! 저한테 운전해주세요! 나도 운전하니? 잘하지! 확실해? 몰라 그러면 채연언니랑 은비언니랑 예나언니가 각 팀의 팀장이 되어서 이 팀 팀이 왜 나도 운전면허 있다 언니 이제 장면허 아니에요? 그러니까 나 자전거 못하는데 이제 좀 연습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세 팀장님들은 지금